네 별걸 다 시킵니다 노래 한 소절 이상 하지 말랬잖아 시키는 걸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흔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앱스토어 이 두 개를 이제 기본적으로 앱을 받을 수 있는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 통신사 등에서 운영하는 원스토어라고 있어요 3% 절로 가기로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3% 앱도 저기서 할 수 있도록 아 그렇습니다 아유 해야지 네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수 있고요 수수료도 훨씬 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때 거기에 있는 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원스토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넘버원이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 네 잘 쳤습니다 자 또 한 주 기대감으로 이 장을 또 맞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목금 계속해서 분위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도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8.18% 주간으로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또 이것 역시도 이례적인 상승입니다 나스닥이 8% 상승은 이번 올해 1월부터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올해 주간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이고요 지난주 한 주 상승으로 인해서 3월 월간으로는 프로소로 전환되는 그런 큰 폭의 상승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다부가 5.5% S&P500이 6% 상승했는데요 나스닥이 13,893포인트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14,000포인트가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표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상승의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쟁 관련 지표나 전쟁 관련 상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금리 이상의 지표가 올라오면서 시장의 변화가 주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3월 FNC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이고 그랬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증명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연말 중위 금리를 1.9%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고 큐티는 5월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강한 고용으로 인해서 소비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 이 워딩 하나가 시장을 더 크게 올린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반영이 됐습니다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에 기대를 했었는데 특별한 뉴스는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서로 강력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중립급 지위, 안전보장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을 키웠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가 1.72% 상승을 해서 2,707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3.50포인트 922포인트인데요 코스닥은 920포인트가 직전의 고점 박스권의 상단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코스닥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아쉬운 부분은 코스피 시장이 1월에 급락 후에 2월, 3월에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는데 하단 박스권에 있거든요 하단 박스권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소위 이것을 길적 분석에서는 하락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길적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시황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여러분 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2,75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에는 이거는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래로 깨고 내려갈 수 있다 하락 삼각형은 뭐예요? 밑에 하단은 똑같은데요 하단은 일정하게 똑같은데 위에 고점이 낮아지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 점차로 낮아지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게 삼각형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하단은 똑같지만 고점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일까요? 올라가면 자꾸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더 높은 곳에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안 팔면 고점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반등을 좀 자꾸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도의 힘이 세구나 거꾸로 하면 상단은 이렇게 계속 저지가 되고 있는데 저점을 올리다 그러면 이게 한번 에너지 하면 돌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락 삼각형이기 때문에 하락한다 상승 삼각형이기 때문에 상승한다 그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팔려는 힘이 강하냐 살려는 힘이 강하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잘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정코넘께서 이번 주에도 기대를 한다라는 표시를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좀 이례적인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동시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되돌림 하락이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그거와 약간 디커플링 되면서 그동안은 못 올랐기 때문에 잘 버티거나 상승전환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환율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번 주에도 좀 만만치 않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은요 주초의 원화가 1244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주 후반 들어선 환율이 1211원까지 내려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주 후반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였습니다 그런데 주초에 왜 그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갔느냐 주합권 증시가 급락하면서 위안화 원화가 돈반 약세하는 모습이 나타냈고요 주 후반 들어서는 중국 정부에서 경기부양 및 자본시장 안정에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겠다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중국과 홍콩이 급반등하고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대량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인민은행 LPR 결정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 인하를 했는데 아주 소폭으로 인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성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새로운 뉴스에 따라서 연동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엔비디아 관련주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납품하고 이런 건 아니죠? 네 후공정에 그런 종목들이 아주 간혹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분위기에서 관련주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일 날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가 있고 이건 그냥 경례회의고요 미국, 독일, 호주, 유럽연합에서 3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발표됩니다 경기 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24일부터 25일까지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장에 그동안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건데 이 이슈는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주주총회 시즌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종목별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FNC 회의가 끝났잖아요 연준 인사들이 거의 매일 연설이 있어요 아마 매파적 발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변덕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랐던 부분이 있고 이번 주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번 주에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난주의 상승이 1월 하락 시작 이후에 주간기 중 가장 강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상승전환을 했어요 당기 급반응으로 인해서 나스닥 일봉이 하락주에서는 상단 14,000포인트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은 월봉으로 저점 14% 다 회복했어요 버금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은 후에는 주식은 한 번쯤 되돌림을 하죠 쉬죠 그런 이번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의 반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단기 급락 후 동시 만기 역량도 상당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의 상단 부분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눈치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흥분하지는 말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도 올라가면 매도가 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 더더욱 매물 맞고 내려왔다가 하는 그런 등락의 상황이 이번 주에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국의 3대 지수 및 국내 지수의 직전 고점 돌파가 돼야 되는데 돌파 후에 재발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발락하는 것이 작게 하락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시 힘없이 내려올 건지는 돌파의 강도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장에서는 직전 고점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닥은 지금 922포인트까지 와 있잖아요 920포인트가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바로 직전 고점이에요 여기서 멀리 도망가면서 시장이 힘을 내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머뭇거리다 재발락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되는데 돌파할 때요 하루에 어쨌든 많이 3, 4% 쭉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돌파 이후에도 한 3, 4일 계속해서 1%씩이라도 좀 올라가주는 돌파라는 개념은 매물대를 돌파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미적거리면서 조금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금방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대량거리를 수반하면서 세게 확 그냥 다 잡아먹는다고 그러지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점산적으로는 이거는 밑으로 안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게 없다 일단 나스닥은 그걸 한번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나스닥은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주목들도 있고 뉴스도 있지만 제가 오랜만에 차트를 캡쳐를 여러 개 해왔습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낙서도 좀 해놓고 그랬는데요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는지만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달러엔데스입니다 달러엔데스가 100포인트 레벨 위에 있었던 것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였습니다 이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발표가 됐을 때 이 사이에 100포인트 정도에 있었고요 2017년도에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적 신고 이수를 경신했던 곳입니다 우리 시장이 랠리였죠 그때 가서 랠리였습니다 IT의 랠리였대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 다시 좀 올라왔어요 우리 시장 빠졌죠 그러다가 2020년도에 팬데믹이 있었지만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온 동안 우리 시장에 올랐습니다 다시 랠리였죠 지금 다시 98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이거 베타계수 거의 1과 가까이 유사하게 상관계수가 상관계수가 그렇게 올라가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달러엔데스 움직이를 봐야 되는데 유심히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2017년도, 2016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날짜에 이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는 건데요 실제로 달러엔데스가 100포인트 위에 있는 구간들은요 고점이 102, 103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10년, 20년 이렇게 봐도 많지 않아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팬데믹일 때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 시장을 2018년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달러엔데스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냐 이걸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원은 달러엔데스의 상대 화폐로서 우리 원을 보면요 이건 원화의 일봉입니다 아래에서부터 1,105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강세였죠 거기서 계속 올라오다가 올라오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6월이거든요 6월 고점 찍고 계속 올라왔죠 원화 약세가 됐다는 거죠 시장은 계속 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원화가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추세에서 그때 우리가 한 번 반등을 했습니다 10월에, 12월에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는 지금 구간에서 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아까 달러엔데스하고 굉장히 상경에서 높다고 했는데 원화가 당연히 상경에서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 건 뭐냐면 1,200원 위에서 있는 기간 그리고 이번에 1,244원까지 올라갔다가 급등했다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추세를 이루고 올라갈 때는요 이 추세대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분석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추세에서 벗어나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다시 그 추세선으로 다시 회개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우리 원화의 월봉입니다 월요일 아침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잠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1,200원 위에 올라가서 1,250원까지 가고 1,230원까지 간 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딱 두 번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팬데믹일 때고요 하나는 2015년, 2016년 미국이 긴축을 한다고 할 때였어요 저기가 중국이 굉장히 유동성에 휘말릴 때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푹 나가고 여기뿐이 없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여기 지금 이번에 1,244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위로 1,300원, 1,400원으로 가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거 2008년부터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12년에다가 그렇죠? 한 14년 정도 그렇게까지 본 중에도 두 번번이 안 갔잖아요 이례적인 움직임에서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은 환율과 금리로 움직인다고 항상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환율을 먼저 봤고요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2016년서부터 쭉 올랐거든요 왜 그랬죠? 미국이 금리 이상 한다고 하니까 올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오르지 않고 박수권으로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랠리를 펼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올라가는 동안에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때 얼마였냐를 보면 3.2%였습니다 3.2%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 2607포인트 역사적 신고 이슈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는데 지금은 2.1%에 있습니다 지금 2% 살짝 위에 올라갔잖아요 올해 말에 중위금리를 1.9%로 보잖아요 내년에 한 3자리에서 4자리에 올리면 2.5에서 2.7호까지 여기까지 올린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8년도에 있었던 고점 근처 여기를 맥시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때의 흐름을 지금 보면서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싫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유가의 일봉입니다 이번에 13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장대엄봉을 주고 내려왔거든요 아까 정 프로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한번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지금 이거는 거꾸로 장대엄봉을 주면서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런 게 생기면 다시 내려오기 힘들다 그래서 유가는 우리 펀더메타 이런 것들을 지금 빼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냥 차트에서 만약에 본다면 유가는 고점을 찍고 상당히 내려와 있다 이제 여기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 이 차트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유가의 100달러 이상은 어느 정도의 기간에 있었냐면 이건 역시도 2013년 14년도에 이때 크림만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100달러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40달러 번째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팬데믹일 때 마이너스 40달러로 됐고 이번에는 또 130달러로 됐고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걸 보여드리냐면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 힘든 시장에서 우리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흐름이 많이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지켜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나스닥 중압 차트입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건 팬데믹으로부터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 원위치한 것은 이것은 상승이 아니라고 제가 늘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반등한 겁니다 원위치한 거고요 진짜 상승은 여기서부터 올라온 이 추세인데요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했거나 좋아진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나스닥이 다른 거에서 비해서 그래도 좀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에 있는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까만 걸로 쭉 꺼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났던 이 거래량은요 주봉입니다 이번에 나타났던 거래량은 과거의 거래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 팬데믹 때도 그랬고 또 쭉 올라올 때 한 번 1월에 한 번 시장이 피크를 치면서 우리나라도 이때 피크를 쳤죠 이때만 이런 거래량이 있었지 그 이때 1월 이후에 작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양봉을 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화면은 도대체 뭐 이거 그냥 의미도 없이 이거 왜 이렇게 권한했냐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피보래치 팬입니다 피보래치 팬이라면 피보래치 수혈에 의해서 61.8% 38.2% 50%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최저에 있는 나스닥의 1500%를 꼭지점으로 찍고 저 위에 있는 16000%를 꼭지점으로 찍고 위아래로 38.2% 50% 61.8%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보래치 수혈에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그냥 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워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저점이 맞았네 여기도 저점이 맞았네 여기도 고점이 맞았네 그러면 이번에도 저점이 되겠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소위 우리 흔한 얘기로 그냥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기초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뭘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지수대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와 있는가를 보자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필라리아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나스닥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생명공화, MBI 지수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바이오 각구의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12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대세 상승에 피크를 쳤습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바이오 주시도를 다 10배씩 갔었던 그 해예요 그 해 피크를 치고 다시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하단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때 피크 치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밑에서 계속 가락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한번 올랐거든요, MBI는요 그랬다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잘 보시면 더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국의 MBI는 2020년 이후에 위로 한번 올라섰어요 다시 한번, 정오점을 짓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팬데믹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을 빼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러한 상승이 없이 아래단에 계속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약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무슨 표현을 들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오르진 못하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시세를 크게 내고 한동안 쉬우는 그런 경향을 갖거든요 지금은 그쪽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상승도 하락도 하지 못하고 맨날 시장에서 소외받고 첨바박 신세에 그냥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미국도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가 보여드리냐면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차트하고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2015년, 16년도에 빠졌어요 왜?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다시 올랐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올랐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낸 동안에 우리나라 IT에 신고가를 내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2697% 신고가를 찍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빠졌어요 그때 우리도 같이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꽤 위에 상단 부분에 좀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뒷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성장주에 있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금리와 연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처음에 올린다고 할 때는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 빠졌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애플도 그렇고 다 엔비디도 그렇고 다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들 중복도는 다시 올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트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차트 보면 되게 특이하죠 중간에 이렇게 은본 크게 나온 게 뭐냐면요 주식 분할한 겁니다 주 계속 올랐다 주식 분할했어요 그랬다 이만큼은 올랐어요 또 주식 분할했어요 또 이만큼은 올랐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애플을 가지고서 주식 분할할 때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계속 이익인 상태예요 그냥 분할했다가 오르고 분할하고 또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왜 또 제가 보여드렸냐면 지금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건 테슬라의 주범입니다 테슬라도 이번에 주식 분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식 분할 저점으로부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고점 1250달러에서 지금 700달러 가까이 떨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지만 사실은 테슬라도 주식 분할한 저점으로부터 꽤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주식을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관점의 차이인 거죠 단기적으로 볼 거냐 조금 길게 볼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애플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보유를 하겠죠 그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 여러분 보실까요? 너무 부러워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런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MS예요? 마이크로소프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월범입니다 저기 팬데비 14달러였는데요 그때 이후에 이렇게 보면 정말 큰 붙임이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이런 빅테크 주모토를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2015년과 17년 그리고 17년, 18년 이 시기인데요 2015년과 16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할 때 붙임이 있었지만 우리 시장은 박수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우리 시장이 신고의 수를 찍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회 상위 정병이 반도체에 많으니까 그리고 18년, 19년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팬데미 이후에 다시 올랐어요 보시면 이때 2017년도에 역사적 신고의 수를 찍었을 때 지수가 2607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저점이 2596포인트입니다 2600이 깨졌습니다 이번에 깨졌어요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등락이 있지만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변덕성은 크지만 사실 위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과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사이즈도 그렇고 주목수도 그렇고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차트의 위치도 코스피하고 좀 다르죠 이번에 하락하는 이 폭을 보면 고점 3300에서 2700포인트 빠졌는데 이 코스닥은요 고점이 1062포인트인데 지금 922포인트예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움직임 자체는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데 몇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15년 16년도에 미국이 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각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 2017년도에 어떻게 움직였나 2018년도에 금리가 2019년 초가 3.2%까지 올랐거든요 그때 미국이 10년 만기 국제 수위를 그때 시장이 어땠냐 지표가 어땠냐를 보시면 지금 막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에 본인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냥 긴 시간이지만 이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차트를 한 6개월, 3개월 한 번씩 쭉 보는 건 좋아요 매번, 매 순간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긴 추세, 어떤 분들은 5분 차트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월봉 기준으로 쭉 추세를 한번 보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오히려 긴 추세 안에서 나눠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착시를 갖고 투자를 하지 않는가라는 리마인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보여주신 것 같죠? 5분 봉이면 장기죠 이런 사람이 지금 3배 보장이라고 문자를 날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못 받으셨어요? 우리 부장님은? 정프로 문자 못 받으셨군요 정프로 문자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더 뉴스 몇 가지만 봤습니다 지금 힘든 시장을 여러모로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왜 자꾸 차트를 보고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리고 좀 긴 안목에서 보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제 뉴스 맨 위에 뉴스 보세요 S&P의 연내 4,050%까지 갈 수 있다 시장이 우크라인 사태에 과소평가하고 있다 거기에 연주 긴축도 하고 있는데 부양책이 난항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4,050% 갈 수 있습니다 정반대네요 지금 기준으로 위로 10% 아래 10% 정반대 의견을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런데 어떤 걸 믿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판단의 문제이다 너무 좀 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그래서 종목을 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종목들이 비정상적으로 가치 대비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스리랑카가 IMF에 자금 지원 요청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말에요 채무구조의 방안에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는요 앞으로 조그만 국가들은 조그만 국가를 표현을 좀 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국가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경제 규모가 좀 크지 않은 나라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영향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굉장히 취약할 때는 이런 게 악재가 돼서 또 전이가 되고 거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또 중요한 뉴스 같아요 미국의 모기준리가 연 4.1%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왜 우리는 대자부가 있잖아요 그때 08년 때 서플라이 모기준비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년 만기거든요 내가 지금 집을 산 거야 예를 들면 뉴욕이나 LA에 집을 샀어 10억짜리 샀어요 10억짜리 100만 불짜리 산 거지 그럼 내 돈 다운페이먼트는 한 30만 불에 3억 하는 거지 그럼 70만 불 빌려야 되잖아 70만 불 딱 사인하러 모기준비 브로커가 갖고 와요 내가 사인해봤거든 서류 이만큼이야 내가 한번 주말에 읽어보려다가 글자는 또 엄청 작아 도저히 읽을 수가 없군요 그럼 이제 모기준비 브로커가 전화와 김 선생님이 사인하셨어요? 좀 읽어보려고 해요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전화해 사인했어요 뭐만 보이냐? 4.16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럼요 부담 엄청내지 그래서 경제 지표에 대해 걱정을 많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렇게 걱정이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가져온 거고요 항상 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미국 상장기업의 회계정부의 제한적 공개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산당과의 관계 정부 지분이 얼마큼이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제출하라라고 미국은 그럴 때 스위스에서 그러는데 제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있는 거고요 중국이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1분기 인프라 투자를 약 10%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 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 서랑성례가 있지만 NFT 거래 대금과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너스 타임즈의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의 거래 대금이 약 2억 2.5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5천만 불 정도로 0.5억 달러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전체 거래도 감소하고 있고 가격이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겠죠 평균 거래 가격이 5천불에서 2,500불로 다운되고 있고요 전체 컬렉션 중에서 1만 3천 개 정도 되는데 약 70% 거래가 하나도 안 되고 있던 겁니다 일부만 가능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쪽 전문가 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NFT 산업은 지속 발전하고 주류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미성숙하다 이게 나쁘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신기술, 신산업, 신산품이 나오면요 초기에 막 밈의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지만 이런 일이 꼭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암호화폐도 그랬었고 대부분 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FT에 대해서는 지금은 얘기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게 나도 갈등이야 왜요? 젊은 사람들 만나서 NFT에 대해서 열면을 토하는 사람 만나면 알았어, 결심했어! 내일 안 해!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NFT 들으면 이해는 다 되세요? 저는 들어도 해결 안 되는 질문들이 여전히 나와요 이해가 살짝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되는 척 얘기해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아, 그래 아, 그렇지 너무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박병창 부장님과 조금 길게 갔고요 바로 권순 기자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